선물은 줬다 뺏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줬다 뺏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줬다 뭐 누가 뭐 줬다 뭐 어떻게 뺐어요? 그렇죠 줬다 뺏는 게 아니죠 누가 줬다 뺐던가요? 이제 뺏는 느낌이어서 아 줬다 뺏는 느낌 줬다가 뺏는 느낌이어서 지금 아 무슨 말씀 하시나 했어요 혹시 명호씨 선물 받았다 뺏겨보신 적 있어요? 아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헤어진 연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아 있죠 누가 뭘 달라고 했네 너한테 사줬던 그거 다시 내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제 주변에 한 명 있었는데 그건 좀 컸어요 돌려달라고 할 만큼 뭔데? 아 차는 그렇지 차는 달라고 할 만하죠 차를 사줬는데 사주고 나서 얼마 안 했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달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무슨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차를 사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장난 아니죠 무리한 선물 아닌가요? 무리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차라리 그렇게 그 생각으로 돈을 꺼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선물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 관계가 혹시나 모를 어떠한 위험으로 작살이 나더라도 내가 이걸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게 선물의 본연의 의미가 아닌가 맞습니다 애초에 내가 뭔가 이 관계가 깨지면 그게 아까울 것 같으면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내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었다가 뺏긴 느낌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거죠 애초에 주질말든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날 사랑하게 됐니 그러니까 뭐 과자가 있어 과자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양을 그대로 두고 가격을 올리거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한번 쳐보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무슨 얘기하는가 싶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하실 텐데 GS 미니 E 월넛 모델에 원래 장착이 되어 있던 픽업은 E S 2였습니다 E S 2 그리고 우리가 원래 E S 2 말고 E S T 픽업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하이엔드 모델들이 아닌 보급형 모델들은 대부분 E S T 모델이 붙어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114까지 E S 2로 바뀌었을 때 와 이거 혁신이다 네 혁신이다 114의 정말 퀄리티가 야 이게 진짜 이제는 정말 미쳐 날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놀랐었는데 그게 GS의 상위 모델들까지 이제 E S 2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의 팬들의 입장에서는 테일러의 이 미친 가성비에 되게 즐거운 어떤 땡큐였죠 시기를 보냈었죠 그렇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일러가 뭐를 먹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밑에 중가 라인들 있죠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 언저리의 그 라인들 예전에 빅베이비가 가지고 있었던 베이비와 빅베이비 그 사이에 네 그 뭐 이제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가는 딱 그 중2병 시기 그렇죠 거기까지 먹겠다라고 이제 아카데미를 출시했단 말이에요 아카데미에 사용된 픽업이 ESB 픽업인데 맞습니다 이제 ESB를 딱 내고 보니까 테일러가 아까운 거예요 딴 데를 이제 지금 여기 다 ES2로 했는데 ESB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ESB로 케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원래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테일러 입장에서는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굳이 그걸 섞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쓰는 거죠 그럼 오히려 오버 스펙이었던 애들은 ESB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한 전략이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그 회사에서 그 스펙을 셋업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쪽이 훨씬 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ESB 픽업을 어차피 아카데미 전용으로 만든 김에 그 비슷한 급의 100만원 이하는 ESB로 좀 통일을 하자 GS 뭐 그렇게 하자 뭐 114도 다시 뭐 ESB로 가면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렇게 전략을 출입을 했을 것 같은데 막상 원래 GS 미니 이 월렛이 ES2로 달려 나왔던 걸 본 사람 그리고 그거를 그 사운드를 듣고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안타까운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ESB가 달려서 나왔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EST, ES2였는데 ESB로 다운그레이드거든요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93만 4천원으로 같은 가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고 가격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ESB가 좋은 픽업이면 분명한 게 우리가 아카데미 그때 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 퀄리티가 제가 생각할 때 퀄리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맞아요 네 퀄리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2였다가 1로 떨어지는 느낌 1이었다가 B로 떨어지는 느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그런 어떤 손해보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뭐 ES2가 달려있어도 GS 미니의 기타에서 이만큼을 표현해줄 수 있는 거 남는 부분이 이만큼이었는데 남는 부분 없이 딱 맞춰서 표현해줘 결과는 똑같더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손해본 거 같잖아요 그렇죠 손해본 거 같은 느낌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손해본 거 같은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이거의 관건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희 지금 약간 빈정이 상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 거지만 열심히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사운드 들어보고 사운드가 좋으면 또 칭찬할 거예요 네 뭐 근데 지난 리뷰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오긴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GS 미니 이 월넛 신제품 ESB 모델입니다 네 ESB B 모델이에요 ESB 네 ESB 93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96cm 두께의 고프레튀튤레 74mm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쉐입 GS 미니 쉐입 시트게스프러 스탑 월넛바디 샤펠렌에게 웨스트 아프리칸 해보니 집판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86mm 누번너트 미카르타 새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렛 20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600mm 가지고 있습니다 아 597mm입니다 597mm 그리고 픽업 ESB 네 브릿지 웨스트 아프리칸 해보니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ES2 모델로 했을 때는 명험씨가 오래된 연인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왜냐하면 GS에서 우리가 다른 모델들을 하다가 처음으로 월넛 바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저는 호두의 화려한 외출 명험씨가 8점 제가 9점 이렇게 드렸었어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는데 이게 뭐 나머지는 똑같겠죠 피고만 받겠으니까 쭉 사운드 모니터 하기 전에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생각보다 무게 결승이 결승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 계속 무겁게 잡는데 내가 너무 무겁게 쓴 것 같은데 아 또 진 것 같네 딱 올리는 순간 아 이거 이번에도 그냥 평화로운 일배판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볍다고요? 명험씨 지금 300g 틀린 거 아니에요? 거의 반근을 틀리셨네요 1.65 아니 이게 심지어 지난 시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짜증나 승리 아 짜증나네요 누가 이기셨습니까? 어건우 네 이겼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GS는요 GS였죠? 원 러드 또 아주 잘 어울리죠 예쁘잖아요 소도 되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운드죠 네 네 그러면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높은 해상도와 풍성한 배음을 갖고 있는 테일러 고유의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좋죠? 네 높은 해상도와 풍성한 배음을 갖고 있는 테일러 고유의 아주 고급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잡아볼게요 네 잡아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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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볼까요? 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이 조금 다시 빼고 다시 해볼까요? 네 괜찮네요 좋아요 그 다시 돌아온 부분은 테일리의 약간 꽁꽁한 소리 그게 확 드러나죠? 네 나쁘진 않아요 아 좋아요 기본적으로 기타 자체가 밸런스가 좋고 잘 만든 기타라서 사실 그렇게 많이 깔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애초에 자기의 옷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애초에 ES2가 너무 잘 입은 거였어요 소리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꼬riel 쵸쵸 사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었던 잉여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잉여를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평화로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오히려 GS 미니의 기존 모델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았던 건 오히려 그쪽이 아니었죠. 충분히 이걸로도 충분했었는데 ES2라는 너무 욕심을 부렸던 잉여가 막 넘쳐 흘렀던 진짜 그때 당시에는 남아 돌았던 거죠. 그렇죠. 스펙이. 오버클락 돼 있었던 CPU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에야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풍요로웠던 과거를 계속해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선물을 줬다 뺏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냥 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잠깐 욕먹고 제자리를 찾아가겠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4년, 5년 이렇게 이걸 쭉 가다가 갑자기 바꿨다. 그러면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테일러가 다른 목표도 쓰다가 올레도 왔다가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약간 섭섭하고 네, 맞습니다. 예전이 좋았던 거지 지금이라고 못살만한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딱 맞는 말이네요. 네, 바로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 게 그렇게 과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별로 과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도 살만하다 싶은 거지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유 있는 다운그레이드 하지만 빈정은 상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냉정하게 저희는 리뷰어니까 냉정하게 사운드와 가성비를 가지고 점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기분 말고. 우리가 지금 10분 이상 빈정 상해 있었지만 냉정하게 줘야죠. 그렇죠. 냉정하게 줘야 되겠죠. 사실 저는 사운드 좋거든요.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 사운드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명음씨는 저번에 8.0 주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점수 몇 대 몇? 명음씨는 그대로 전 0.5 다운.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우리 2.5씩 네. 그렇죠. 서로 약간 2.5씩 기분 상한 거 이렇게 풀어내고 이제 여러분들께 GS 미니는 ESB로 다운그레이드했다는 소식을 전화해서 네. 오늘의 테일러에 대한 불만 어린 리뷰는 하지만 8.8.5에요. 네. 맞아요. 점수 잘 받았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잘 받았어요. ESB 야. 이게 하여튼 그래. 아니 그럼 ESB를 인정할 테니까 ES3를 내놔 빨리. 아. 그렇지. 이건 인정할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합당하게 하려면 7위로 픽업을 가르세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계속 이 상태는 이걸 먹어도 쌉니다. 그 위로는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인정해줄 테니까 이거 바꿔 그거 콜. 지금 안 들어요? 네. 테일러에게 딜을 오케이. 요청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애들이 또 나오겠죠? 아. 네. 좋아요. 이유 있는 다운그레이들이 나오겠죠? 저희가 최대한 빈정을 상하지 않는 네. 한도 내에서 오늘 화 다 풀었습니다. 네. 좋아요.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쿠스틱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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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итель